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과일입니다! 제 자유의 맛 쫄깃쫄깃 최신에 맵다 쫄깃 달콤 소스가 엄청나요 찹쌀떡 바삭한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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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 아삭한 맛 전엔 고소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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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베리맛 콜라 바삭바삭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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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은 너무 좋아요 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잘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역시 치킨이 맞다고 합니다. 치킨이 맛있다는 것 같아요. 만족스러워 치즈소스 치즈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